은박사특박사님 어떻게 하면 박사님들처럼 예쁜 다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? 예쁜 다리... 제모를 하십시오. 다리가 매끈하게 예뻐 보일 겁니다. 예뻐 보일 겁니다. 그렇습니다. 운동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. 운동 그리고 또 경락마사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. 요즘은 나무젓가락까지 쭉쭉쭉 이런 다리보다는 조금은 운동을 해서 튼튼해 보이는 그런 다리가 예쁜 다리로 불려지고 있습니다. 다리가 예뻐질 수 있는 운동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 보인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벽에 이렇게 기대서 이 다리를 뒤쪽으로 허벅지 쪽을 쭉 끌어당기면서 쑥쑥 이렇게 뒷발을 차는 것처럼 말이 뒷발을 차는 것처럼 말이 뒷발을 차는 것처럼 제 모습을 좀 우선해 주시길 바랍니다. 이렇게 멸치가 뒷발을 차고 있습니다. 이렇게 옆을 몇 번 하시다 보면 다리가 예뻐진다고 합니다.